이번 시간은 A-7 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A-7 코드는 C 코드와 운증이 매우 비슷한데요. 먼저 왼손의 1번 손가락이 1번 프렛의 2번 줄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의 4번 줄을 잡으면 A-7 코드가 됩니다. C 코드의 운증과 비교해 보면 C 코드의 운증에서 3번 손가락만 떼면 A-7 코드가 되기 때문에 C 코드와 A-7 코드는 함께 연습하며 익히도록 합니다. A-7 코드를 4비트로 4마디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A마이너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A마이너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셋, 넷, 셋, 넷, 셋, 넷, 둘, 셋, 넷